서울중앙예술시룡학교 은상 수상입니다 현장 은상 임수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팔짝 웃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3학년 김홍은입니다 제가 먼저 은상을 받을거라 꿈에도 몰랐는데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일 계기로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4회 싹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임수민입니다 먼저 너무 떨려서 긴장한 나머지 실수도 많이 해서 기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은상이라는 사항을 심사해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무대를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서울예술종합신홍학교 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종합예술신홍학교 화이팅! 청소년연기경연대회 동상입니다 참가번호 59번 이채현 네 축하드립니다 어린가요? 축하드립니다 동상입니다 15번 배민컵 축하드립니다 저는 홍천고등학교 졸업한 이채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짜 상 받게 될 줄도 몰랐고 게다가 수상을 연기랑 뮤지컬 합쳐서 한다 해서 진짜 기대를 안했는데 제 이름 불려서 진짜 들고일 때 핸드폰 떨어뜨리고 나가서 받았는데 기분 너무 좋고요 몇 개월 동안 노래든 연기든 너무 안 돼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다시 확인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휴문고등학교 졸업한 스무살 배 민섭이고요 정말 받은 상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연기하고 더 좋은 배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!